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성이 안 찬다 마음에 안 든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성이 안 차 아직 목이 말라 이 발언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뭐가 성이 안 찬다는 거냐 내년 2월 3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을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서의 그 후보군을 보니 그 후보군을 일일이 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이 안 찬다 그런데 이 시점이 묘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또 혼자만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하고 밥을 먹었는데 특히 두 번째 혼자서 밥을 먹고 온 뒤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하고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대통령이 필요하면 바로 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뽑아 놓으면 2년 동안 견뎌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집권당 당대표입니다 그 골머리를 알았던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내후년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그 공천을 책임지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천을 해야 될지인데 특히 대통령과 거기에서 뜻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될지인데 그래서 내년 4월에 내년 2말 3초에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윤심이 어디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데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밥을 먹고 나와서 성에 안 찬다고 해버린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조경태, 자천타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성에 안 찬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냐 한동훈 법무장관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조기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동안에도 뭉게뭉게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다가 불을 지른 겁니다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밥을 먹고 와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들을 안 해도 저녁 밥자리에서는 이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군 장성들도 부르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부르고 또 몇몇 장관들도 부르고 또 지인들도 부르고 그렇게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이 그들의 의견도 듣고 대통령도 뜻을 얘기하고 이런 관저 정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저 정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특히 야당에서 그런 시비를 붙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은 관저 정치가 어때서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이것도 진일보한 거 아니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관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녁마다 밥을 내면서 사회 각층 정치권의 다양한 그룹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 가는 것이 이게 뭐 어떠냐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이라는 모임이 내일부터 발족을 합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약 7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친윤계이냐 아니냐를 놓고 또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야 친윤계 비윤계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100% 다 친윤계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다른 의원들이 이렇다 할 자기 파벌을 구성하고 있는 대권 주자든 누가 됐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원이 다 친윤계라고 할 수도 있지요 원래 이 모임을 민들레라고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여기저기 쓰이고 있어서 그러지 말고 국민공감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해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 명품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년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아 주는데 이게 천원입니다 천원 천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천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 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